안녕하세요 더 그레이트 승리로 돌아온 빅뱅의 승리입니다. 반갑습니다. Where Are You From은 해외 활동을 하면서 스케줄을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제로 비행기 안에서 Where Are You From이라는 얘기를 나누는 손님들을 보고 Where Are You From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Where Are You From의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코믹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뭔가 무게를 잡고 폼을 잡는 뮤직비디오보다는 즐거움을 드리는 뮤직비디오가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여름 이 Where Are You From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유쾌하고 즐거운 내용의 뮤직비디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오늘 승리 뮤직비디오에 참여하게 됐었는데 처음으로 뮤직비디오 같이 찍었거든요. 정말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 보면서 막 이러고 싶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즐거운 촬영이 됐습니다. 어텐션 너랑 내가 만났어 이 까네 끝을 잡고서 넌 넌랑 너서 둘이서 다 놀아보소 Where Are You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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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호 군이 참여하게 된 계기는 조금 더 영하고 조금 더 이 와일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성민호 군에게 랩빛처럼 부탁했더니 정말 완벽하고 푸짐한 노래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성민호 군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년 동안 빅뱅으로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앞으로의 10년은 제가 받은 사랑을 갚는 10년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구요 저의 첫 정규앨범 The Grace Me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